사르름판을 걷는 듯한 불안한 상황인데 걱정되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춘제 연휴 동안 고향을 찾았던 중국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유학생만 7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아직 5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아서 특히 대학가가 걱정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중국 각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5,700여 명이 입국했거나 들어올 예정입니다. 어제보다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특별 검역 조치 이후 하루 1만 3천 명에서 5,500명 이하까지 떨어지던 중국 입국자 수가 다시 늘어난 겁니다. 대학 개강을 앞두고 국내 중국 유학생 7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5천 명 정도만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당정은 중국 유학생 유입에 대비해 각 대학과 지자체가 선제적 방역에 나서도록 긴급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자체적으로도 74개 도시의 이동을 제한한 만큼 우리도 입국 제한 지역을 후베이성 이외로 확대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한시적이지만 전면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여기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오늘 외교부를 비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가 한중 교류에 영향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며 또다시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연행입니다.